안녕하세요. 답이 보이는 영어 조문호입니다. 2018년도 10월 모평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보고요. 해석하면서 단서가 되는 문장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빈칸 먼저 보도록 할게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라는 뜻이죠. 정도에 관해서는요. 어떤 이런 빈칸의 정도에 관해서 기어는요. 뭐에 대한 정치적 선고활동과 그 정치적 명분의 기어는 나타냅니다. 뭐를요. 특별한 경우에 나타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빈칸에 해당되는 얘가 밑에 제시가 되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갈게요. 봅니다. 정치적인 활동은요. 다양합니다. in terms of 하면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뜻인 거죠. 뭐의 관점에서요. 기어의 관점에서는요. 다양하대요. 여기까지는 사실 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읽어 내려가죠. 극단적인 예에서요. 한계 안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로 해석하면 되겠죠. 극단적인 예에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투표는요. 동등한 무게를 가집니다. 그렇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투표할 때 나한테 주어진 표가 3표고 거질하고 있어서 0표고 이런 거 아니죠. 비교적 투표를 할 때 되게 동등한 무게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봅니다. 우리는요. 허용받습니다. 허용되어집니다. 오직 한 선거에 한 표요. 그렇죠. 한 선거에 한 표만 허락을 받죠. 우리 뭐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단서 표시 할게요. 자 보면요. 그러나 어쩐다고요. 원리는요. 뭐에 대한 원리? 한 투표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1인 1투표죠. 1인 1표. 1인 1표라는 원리는요. 어떤 게 다른 참여, 다른 종류의 참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옵테인은 얻다의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해당하다의 의미입니다. 다른 종류의 참여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와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정치활동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얘는 지금 1인 1표야. 얘는 1인 1표의 개념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볼게요. 여기 밑에 더 자세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개인은요. be free to 하면 뭐하뭐 하는데 자유롭다는 뜻인 거죠. 개인들은요. 쓰는 데 자유롭습니다. 많은 편지를요. 누구에게? 공무원에게요. 그리고요. 어떻게? 일하는 데 자유롭습니다. 많은 시간은 어디예요? 선거활동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선거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마다 주어진 표가 동일해. 근데 선거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정치활동은 그 사람한테 주어진 어떤 활동의 양이요.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또는요. 참여하는 데 자유롭습니다. 뭐예요? 많은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뭐하는 한? 그들의 시간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많은 정치적인 정당, 뭐 활동, 단체, 그렇죠? 이런 데서 함께하는 것은 자유롭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볼게요. 밑에. 그래서 아, 선거와 다르게 다른 활동들은 어떤 활동의 제한이 없구나.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비록요. 뭐가 없지만요. 합법적인 제한이 없지만요. 뭐에 있어서? 전화를 거는 횟수에 있어서요. 누가요? 시민이 공무원에게 전화를 거는 횟수에 있어서 합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그리고 어떤 거? 행진의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어떤 행진이죠? 프로테스터 하면 시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위자들이 참여하는 행진의 횟수에 합법적인 제한은 비록 없지만 지금 여기가 앞에 사는 내용과 똑같아요. 저는 아까 전 그러나 이후 그 내용과 동일하죠. 이 부분도 단서 문장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지금 어떤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봅니다. 사실은요. 어떤 사실? 이거 동교계 접속사겠죠? 오직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사실은 부과합니다. 어떤 걸요? 내적인 슬링 하면 천장이라는 뜻인데 이때는 상한선을 말하는 거야. 내적인 상한선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마음대로 할 수 있긴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긴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대조적으로요. 어떤 거? 일부 캠페인의 자금법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 상한선이 없습니다. 뭐에 대한? 이 돈의 금액에 대한, 돈의 양에 대한 상한선의 횟수가 없습니다. 어떤 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부하려고 하는 돈의 횟수에 대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아, 투표는, 선거는 1인 1표야. 정해져 있지만 이걸 제외한 다른 정치적인 활동은 이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허용되는 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보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자, 활동의 양이요. 뭐 하는 거예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배가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된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활동의 어떤 횟수, 양의 제한이 없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기 때문이죠. 밑에 볼게요. 사회적인 변화가요. 일어나요. 결과로써 사회적인 변화를 얘기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개인적인 창의성? 이런 소재 자체를 쓰질 않았죠. 3번도 해당 사항이 없고. 4번이요. 활동이요. 어떻게? 지금 투표로부터 지지받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고. 5번 봅니다. 기본적인 인간권이요. 존중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